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스페셜 리포트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의 미국 Weekend Review and Week Ahead를 먼저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미국은 오늘 토요일이고 더군다나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이기 때문에 뉴스는 조금 한가한 편인데도 이 내용들을 미국 언론이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이 미팅을 미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제가 뉴스를 모니터하면서 한 가지 달라졌구나 전과 느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 뭐 깊은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러 매체에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본인들이 미국 사람들의 시각을 전하고 있는데 댓글 등을 통해서요 상당히 들어둘 만한 부분들도 있고 전과 달리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암 그 알아가는 과정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얼토당토 않는 의견이 아니다 하는 뜻에서 미국 매체가 이 내용을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몇 시간 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미팅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좀 본격적인 미국에서의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스페셜 리포트 그 툴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뉴욕타임즈는 간단하게 전했고요. 그 서울발로 최상훈 특파원이 누구의 이름을 먼저 넣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김정은이 북미 회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 리더를 만났다. 이게 이제 제목을 뽑은 것입니다.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는 아직 화실치 않다. 글쎄요. 그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할지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언론은 놀라운 비밀 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만날 때까지는 비밀이었고 이제는 청와대와 한국의 외교부도 굉장히 트위러를 통해서 영어로 많은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이 놀라운 비밀 미팅 적어도 남북 긴장은 해소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번에 이제 남북 합동군사훈련 이후에 맥스 턴더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판문점 북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만났고 내용 자체야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 그대로 아주 간단하잖아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겠다. 그리고 북미 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와 이 보도를 본 미국 사람들의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제목은 북한과 남한 리더 여기서도 북한이 먼저 앞으로 나오죠. 꼭 누구를 위에 놓겠다는 것보다도 지금 그 뉴스에서의 상황의 중대성 문재인 대통령은 중개인 역할을 했고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 리더가 만나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했다. 발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핫라인이 있는데 직접 만났다는 것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 중요한 인물들 남북 문제에 있어서 많은 것을 알고 과거에 관여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핫라인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쓰지 않느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몇 번의 말 바꾼과 위험함이 있었는데 이제야말로 핫라인을 써야지 되는 때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핫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만났다. 핫라인도 그동안 전화했을지 안 했을지 who knows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요. 어쨌든 직접 만났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자들도 글 쓰는 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글보다 정말 긴 기사보다 한두 장의 사진이 더 중요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사진 기자의 어떤 그 중요한 역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도 핫라인이 있는데 직접 만났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함도 아주 큰 겁니다. 상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들도 쭉 청와대에서 발표한 비디오 클립을 보지 않았겠어요. 김여정이 선전선동 부장이 나와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웃으면서 맞이하고 악수하고 레드카페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손으로 아주 공손한 표정이었죠. 공손하게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가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허그하고 하는 지난번 미팅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었는데 준비하고 꾸미고 또 이제 마지막까지 쇼도 하고 이번에는 실무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만났고 아주 빨리 준비한 그런 것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이제 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 내일 백악관에 서른 명의 준비팀이 싱가포르로 떠난다고 아직 떠나지는 않았어요 한다고 발표를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긴 했지만 취소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선을 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조차 혹시 뉴스가 새어나갈까 봐 알리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다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만나러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알았고 자세한 내용은 공항에 딱 내리고 나서 알았을 그럴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일 당혹스러웠었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핵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그 미국과학자협회에 속한 핵 전문가 아담 몬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카운트 파터죠. 이 두 사람만 배석을 한 이 미팅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읽고 사람들이 댓글 단 것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팅 미국이 하라고 했나? 하고 그 퀘스천 마크를 붙인 사람이 있는데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도 알리지 않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I don't know. 네. 어쨌든 그렇게 댓글 단 사람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랬다 저랬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동안 말한 것을 무시하고 또 바꾸고 하는데 48시간 있으면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파충류의 뇌와 같다. 가장 원초적인 뇌라고 하잖아요. 본능 정도 두려움이라든가 침략이라든가 그런 것만 인지하는 뇌가 한 세 가지 인지 기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생각할 줄 모르고 배울 줄도 모르고 성장하거나 변할 줄도 모르는 뇌. 그래서 스포트라이트에서 춤만 추는 뇌.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 같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24시간 전에 말한 것을 우리가 다 무시해야지 된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투 코리안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오해 안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람의 이름, 댓글, 아이디도 전해드립니다. J.D. Riegel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시진핑과 또 시진핑의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하면서 중립을 지키면서 이렇게 투 코리안즈가 해결하게 해야지 된다. 미국 전문가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이 리포트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카말라 포프레스라는 사람은 두 리더가 정말 현명한 시작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맙다. 당신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바꾼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갈 길을 찾기로 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 고맙다. 세계는 이제 어린이가 외교 정책을 하는 걸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댓글 다신 분입니다. 캣치23라는 분인데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에게 한 얘기를 앞에 인용을 하네요. 안정적인 천재 미국 대통령은 이미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입고 갈 새로운 양복을 맞췄는데 이렇게 쓰셨고 또 다른 분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워싱턴 포스트 자체가 진보 신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읽고 댓글도 많이 달겠죠. 이런 그 전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브 쉬플레허더라는 분은 성공하는 남한과 북한이 평화롭게 사는 유일한 길은 더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아웃시키는 일.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 북한, 한국을 지금 세 국가를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그런 분위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더 믿는다.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와 댓글이었습니다. AP통신은 통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연합뉴스가 보도를 하면 연합뉴스죠. 예전에 통신이었고 그러면 많은 언론들이 미처 다 본인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것을 쭉 받아서 신문에 카피 페이스트를 하잖아요. 연합뉴스에 돈 주고 그래서 이제 뉴스가 똑같은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 그래야 될 뉴스가 있고 뉴스 매체마다 추가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심층 취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AP와 로이터죠. 그래서 AP통신의 이 기사를 뭐 USA Today라든가 미처 이 부분을 커버하지 못한 많은 신문과 방송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이제 돈 주고 뉴스 계약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AP통신도 앞에 똑같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 정도를 보도를 하고 있고 이 AP통신의 보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댓글을 답니다. 노스와 사우스가 스스로 이 능력을 남북 긴장을 풀 그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그 어깃장만 놓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그 발언을 트윗으로 이어가면 차라리 중국을 초대하는 게 낫다. 글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은 빠지고 북한과 중국과 미국이 연합국 사령관의 이름으로 미국의 이름으로 휴전협정에 조인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빠질 수 있는지 만약에 평화협정까지 간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말이 말로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베러첸스라는 분도 베러첸스라는 분인지 아니면 이분이 계속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워런 웨이치라는 분이었는데 혼돈스럽고 타겟을 바꿔서 움직이는 미국 독재자는 없는 게 낫다. 베러첸스 위다웃 유에스 이분이 얘기를 하신 거군요. 제가 영어로 키워드를 써놨어요. 미국이 없는 게 오히려 남북한이 평화롭게 지내기에는 낫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댓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댓글에서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입니다. 특히 이제 뭐 경제에 대해서 그렇고 보수적인 신문이에요.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와는 다른 신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역시 김정은 이름을 앞에 세웠습니다. 김정은 또 사우스코리아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38노드가 북한에 포커스를 둔 블로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38노드의 편집인이면서 제가 이름을 안 써놨어요. 편집인이 여러 명이니까요. 그리고 또 워싱턴 DC에 있는 Think Tank입니다. 스팀튼 센터라고 해서 국제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이슈를 분석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89년도에 생긴 Think Tank 거든요. Think Tank에서도 일하고 3판 노트의 편집인으로 일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백채널 외교잖아요. 이게 다 세상의 공표를 하고 한국국민에게 북한주민에게 얘기하고 통일각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외교잖아요. 비공식적인 외교를 어느 날 갑자기 위급한 시간에 핫라인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대신 두 나라 정상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는 그만큼 편안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낀다 하는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만나죠. 그래도 두 나라 정상이니까 안보 같은 것은 필요한 경호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짧은 노티스 주면서 당장 만나 하면서 당장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두 사람 관계는 편안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디랭귀지가 보여준다. 38 노스의 편집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랭귀지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딱 맞이하는 편이잖아요. 걸어들어오고 서있고 만날 때 어색한 악수를 하는 대신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역시 월스트리트저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재자로서 굉장히 난처한 위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발 기사였으니까요. 원래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은 기사를 쓰는 편이 아니에요. 나쁜 기사를 많이 쓰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논조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런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발 기사에서는 아산정책연구소의 고명현 씨의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아마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평양에 대한 경제 압박을 최대한 하겠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는 편지를 발표할 때도 했지만 그 이전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져도 완전한 결실을 보기 전까지 경제 압박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북한은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중국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죠. 그래서 그 경제 압박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 부분도 얘기를 했을 것이라는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의 말을 실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남북한을 계속 흔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뭐 파이어 앤 퓨어리라든가 뭐 화염과 분노라든가 그러다가 또 뭐 햄버거 먹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먼저 된 거지만요. 먼저 나중 뭐 그 뒤에는 뭐 북한을 완전히 뭐 날려보내겠다는 디스토리한다는 말도 했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흔드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가 우리 스스로 풀어야지 된다. 이런 분위기가 한국에서도 있고 그리고 남북 지도자 사이에도 있다는 내용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댓글 다는 사람은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랜 칼럼리스트요. 패기 누난이라는 아주 글 잘하는 논리적으로 잘하는 핵심도 찝고 예측도 예상도 제대로 하고 하는 그 패기 누난이라는 사람이 공화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걱정하는 컬럼을 몇 개월 전에 썼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패기 누난 그야말로 때려 죽이기 댓글을 쓰는데 그 숫자와 강도가 너무 강해서 너무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을 방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비난성의 그리면 그게 칼럼리스트이건 기사이건 또 그 사설이건 완전히 그 사설이나 기사나 칼럼을 박살내기를 주저없이 하는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댓글 부대에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이번 이 기사 자체는 기사를 쓴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하는 기사를 많이 쓴 한국 특파원 그 기사 자체도 방향이 조금 달라져서 놀랐고 그리고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컷 블레이어라는 사람은 더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하고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대로는 계속 나갈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 스키너라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적을 만든다. 그 적이라는 게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다 적으로 한다. 노스와 사우스 코리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차려주고 얼굴 그 그 세이브 더 페이스는 해주고 내쳐버려야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깨지고 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은 스스로 그 펼쳐놓은 너무 많은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나가 떨어지고 말 것이다. 미국은 성급한 어린이가 이끌어 가야지 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지적인 리더를 가질 자격이 있다. 트럼프는 유하다. 이게 이제 댓글 단 사람의 글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미국말로 잉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존 브리스코라는 분입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이 이슈에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썼고요. 짐 그 하인켄 이라는 분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사람 다 독재자라는 것. 유일한 그 문제는 김정은이 트럼프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폴 빈센트라는 분은 진보 언론은 뭘 몰라.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기사를 가지고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강하고 능숙하게 게임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고 진보라고 부르는 건 처음이네. 그럴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 내용이 평소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폴 빈센트라는 사람이 진보 언론이 뭘 몰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참 월스트리트 저널 보고 진보라고 부르는 건 처음이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의 아주 보수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분이 저도 미국말을 늘 다루면서도 실수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실수도 하고 또 잘 그 깊이까지 완전히 완전히 미국 사람들이 돌려치게 하고 또 돌려치게 하는 그 깊이까지 어떤 때는 짧은 시간에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 전달하는 때도 있는데 이 게임한, 플레잉 게임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신 그분이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회담이 심지어 6월 12일에 예정대로 열릴 수도 있다 하고 이제 해군사관학교 가기 전에요. 그때는 이제 해병대 비행기를 타고 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가면서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ABC의 기자가 기자가 지금 그 김정은이 당신을 갖고 노는 것 아니냐. 플레잉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나 다 게임해. 게임해. 당신 그거 잘 알잖아. 뭐 정치 취재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알면서 뭘 그래 선수끼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이제 아주 그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그 보수 어떤 분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레잉 게임을 하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를 그 주체로 놓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 놀라움의 작전. 닉슨 대통령 때부터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이제 그분이 그 시차도 맞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현장을 보시지도 못했고 2차적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미국이 이제 시차가 똑같았고 제가 아침에 오늘의 미국을 준비하는 시간에 제 책상 앞에 뭐 벽에도 있지만 텔레비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다 그 녹음할 준비를 하면서 제가 혼자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텔레비전 들으면서 또 뭔가 신문을 읽으면서 또 방송도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장면을 그 비디오 클립을 나중에 저도 잘 안 들려서 다시 봤어요. 그 장면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플레잉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기자가 지금 그 북한이 이랬다 저랬다 회담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고 당신을 갖고 노는 거 아니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의 그런 것에 화가 났다고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누나 다 게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나가는 뉴스는 미국에서 뉴스를 보고 보도하는 저조차 그 실수를 줄여가는 과정이지 전혀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는 신문은 정말 만들기 힘들겠어요. 방송도 저도 방송 끝나고 나면 완전히 그 전에 했었던 방송이 구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문으로서만 남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방송을 하느냐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시간이 들어서 시간이 지나고 들어도 괜찮을 정도. 그렇게 하려고 너무 애를 쓰고 저도 이제 계속 훈련하고 스스로 그런 과정인데 아무튼 그 문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플레잉 게임 한다는 건요. 누구나 다 플레잉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놀랍게 하면서 내 페이스로 끌어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의미였고 충분히 그렇게 오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황 정리만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월스윗 저널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것에 대한 보도를 보고 존 시에라라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만 왔다 갔다 사람들을 쥐고 흔들고 이렇게 한다면은 한국은 스스로 일을 해야지 되기도 하지만 미국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보에 있어서 미국이 필요하다. 노스코리아와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피스메이커로서 평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믿지 못할 사람이니까 이제 참기는 참았는데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중국과 북한과 손을 잡고 그들이 원하는 평화에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데이빗 잉브룩스 잘 못 읽겠어요. 제가 써놓고도. 이분은 아무튼 아이디를 제가 분명히 이런 분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두 리더가 나는 이 두 리더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하겠다. 더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리더는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것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과 한국과 일본과도 의논은 커녕 미리 통보도 안 하고 이것을 회담을 취소한다고 하다가 그럼 만날 수도 있다. 한 것도 그러면 또 동맹국에게 얘기하고 했겠어요. 안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라는 것을 너무 철저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도 안 봐요. 이게 뉴욕타임스의 지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어떤 때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나 중심으로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조차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미센터드야 박애주의자지 남을 배려하지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은 별로 들을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 중심적으로 하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기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국제 외교라든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연하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럴 때 이게 국제적으로 이 정도는 내용을 샅샅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우를 차리기 위해서 좀 알려주는 게 좋아. 물론 어떤 때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할 수도 있죠. 정책적으로. 그러나 이거는 하는 게 좋아. 이런 것이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그리고 그 전에도 밑에부터 차박차박 일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부자 아버지를 둬서 트럼프 대통령이 50년대인가요? 50년대인가요? 지금 71세니까. 그때 유펜 나왔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지만 그때의 유펜과 지금의 유펜은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은 돈 있는 자녀들은 돈 내면 대학교에 아무리 하버드대학교에도 들어가요. 졸업이 문제지. 졸업도 또 다 할 수도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면 가고. 그리고 그때의 유펜이 아버지가 이미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부동산학과가 처음 생겼을 때예요. 그 첫 행가 뭐 아무튼 그래요. 초창기였거든요. 부동산학과가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부동산업자니까 아들도 이미 부동산업자로 키울 거니까 부동산학과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다 이거 아니에요. 그 점은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예일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아들들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래서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의 딸도 예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딸은 텍사슨가 나왔거든요. 본인이 싫다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하게 지성적이지는 않잖아요.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장점이 많죠. 큰 소리 치고 강압하고 해서 이끌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잔잔하고 깊이가 있는 지성이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또 정부에 대한 개념도 없으니까 이런 때면 한국에도 알려주고 일본에도 알려주고 의논도 좀 하는 척이라도 하진 않아도 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인데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또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조차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보다 뭐 김정은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김정은이 김정은과 측근이 더 어른스럽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에 있어서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하다가 GTE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특정 회사는 봐주고 일본은 한껏 일본이 정말로 무슨 일본 말 표현을 하죠. 꼬봉처럼 굴었는데 아베 신조가 그런데도 관세 면제 같은 거 하지 않고 또 지금 이 상황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막 힘들게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어 그래 김정은이더나 하면서 그 시진핑도 참 이번에 하는 것 보니까 못 봐주겠더구만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낫네 하면서 시진핑을 못 믿어도 중국 쪽으로 기운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요. 그리고 한국 국민들도 판문점 그 선언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강한 경제 제재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있잖아요. 멀리 멀리 돌아 돌아서 뭐 러시아에서 뭐 비싼 예를 들어 오일을 그 사느니 어떻게 그 파이플라인을 하면 지금의 사오는 것에 4분의 1로 오일을 산다고 하고 북한에 뭐를 지으면은 그러면 이제 북한도 좋고 한국의 그 실업률도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하기로 한 것도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꼭 좋게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 미국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 이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금 준비하는 팀 안 간다는 소리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서 나올 것이 무엇인가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서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한다는 공탕점은 있지만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만나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11월 선거에 마이너스가 될까 하는 것을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위크라는 그 아주 괜찮은 잡지가 있어요. 위크에 그 글 쓰고 하는 전문가인 국제문제 많이 다루는 라이언 쿠퍼 씨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어제였었던 것 같은데 미국을 뺀 한반도 평화 이런 컬럼을 썼습니다. 미국만 빼면 한반도 평화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방송 올리고 todayus.com의 원문도 그 링크를 시켜놓겠습니다. 한국, 북한, 중국이 한국전이 끝났다고 외교협정을 하면 공식적으로 정전을 선언을 하면 하면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뭐 만나서 트럼프와의 북미회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우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의논이 됐겠죠. 두 시간 만났다는데 두 시간 만나서 한 얘기를 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표할 리가 없고 김정은 위원장도 공표할 리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다 말하지 않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안 했으니까는요. 뭔가를 회담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회담이 끝내고 깨졌을 때를 더 많이 대비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도와준다면 한국과 북한이 공식적으로 정전 선언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아래 미국은 평화의 장애이거나 외교 기능의 장애다. 평화 회담을 해도 망쳐질 거다. 차라리 미국 빼고 할 수 있다. 한국 입장으로서는요. 라이언 쿠퍼 씨가 얘기하기를 군사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따로 따로 의논을 한다고 하고 이것은 완전한 이 정도까지 오고 비핵화를 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언제나 이게 문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뭐 탄도미사일을 제한한다던가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서울을 향한 포병대를 재배치를 한다던가 딱 얼굴을 서울 쪽으로 보지 않게 하고 한국으로서는 그런 걸 얻을 수가 있고 북한으로서는 경제 제재를 피하고 정상국가로 대우를 받고 이미 국제무대의 김정은은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데뷔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김계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미국과 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여주는 이런 것에서 트럼프보다 한 수 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말에 또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위크라는 잡지에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불황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북한 밖으로는 나오지도 않고 북한 밖에서 교육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김정은으로서는 그 유럽에서 어렸을 때 5년 이상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영어로 그 외국 뉴스도 보고 하니까 북한이 그런 입장이고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참을 수 없는데 그런 것을 피하고 밖으로 나와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한국의 그 불안정 같은 것을 피하고 지역에서 파워브로커의 그 자리를 지금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을 또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될 경우는 미국을 바보처럼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불안전하게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또 이제 개입하고 싶어 하죠. 그동안도 개입하고 싶어서 미국 쪽에 붙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줄인다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해 줄 수도 있고요. 보다 일본은 지금은 친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중립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본인이 쓰고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논쟁이 지나친 낙관일까? 하고 퀘스천마크를 붙이는데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전협정, 평화협정 이런 것은 당사자인 당사국인 미국 없이는 다른 당사국이 한 나라라도 빠지면 안 될 것이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누구 세계 어느 나라에서 믿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빼고 아마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이거 나도 더 이상 이거 보호해 주기 힘들 정도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있고 써왔던 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가는 거죠.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미국과 세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다. 이런 지적이 많으면서 한국과 북한, 중국이 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 물론 이 각 나라 국가들도 확신이 안 설 것이다. 왜냐하면 또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다가도 실제로 실무에 들어가려고 시작하기도 전에 그 단계에서 또 체인지라는 것 바꾼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위험과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잖아요. 뭐 아무튼 그렇지만 이 사람이 또 이렇게도 씁니다. 진짜 이 세 나라 지도자들이 그런 방향을 원하는지도 모르겠다. 또 이제 중국과 북한은 독재국가니까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그 평화라는 것을 마지막에 궁극적인 긍정적인 목표로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미국이 너무나 못 믿게 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성립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것을 또 미국에도 보여주면 미국도 또 이 정도로 아니 국가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24시간 전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24시간 만에 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이러는 일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해도 될 핫라인으로 해도 될 회담을 비밀리에 두 나라 정상이 만나고 나서 이것을 발표를 하고 이제 조금 잠자고 일어나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데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나면 또 미국에서 그에 대한 분석이 있을 테고요. 그 분석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스페셜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